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사태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자 새로운 비대비를 만들어서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당의 중진들이 중심이 돼서 비대비를 반대한다든지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진척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혼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당은 또다시 의총을 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나면 물러나는 걸로 이렇게 대강 정리가 됐다고 하고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이 비대위가 출범하면 물러난다는 뜻을 관계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대위에서도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로 가기로 그렇게 만장일치로 박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애매한 걸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중에 몇 명 이상이 빠지면 비상사태로 규정한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이게 비상상황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진단했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당헌의 당규의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규정함으로 해서 아예 시비의 원천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의 중진들 조경태, 윤상현, 김태호, 안철수, 하태경 거기다가 김웅이라든지 그리고 최재형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그러자 지금 당의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들 대안 없이 당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제해달라고 아주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들은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언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의원 등 재선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 후에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재선 의원 모임 일동은 당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이 조속히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전환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모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위원회의 의장인 서병수 의원을 개장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납독되지 않는 판단이다.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면 당원에 따라서 전국 상임위 상임 전국위원회를 적각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병수 의원도 왜 본인이 이걸 거부한다. 나는 상임이 개회를 거부한다. 의장인데 소집할 권한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러면 의장 내지 부의장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빨리 협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준석을 두둔하는 사람도 있고 명시적이 아니라도 이준석에 대해서 말하자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빨리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면 물러선다 하는 것을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말하는 권성동 물러가라는 소리는 더 이상 명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왜? 권성동 물러가는 건 불과 열흘도 안 남은 것입니다.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바로 물러나간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시기를 결정하고 명예롭게 자기 결정하겠다 해서 이제 물러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성동 탓을 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준석을 두둔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철수 같은 인물은 그동안 이준석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안철수까지도 거기에서 지금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겁니다. 조경태도 그렇고 윤상현, 김태호, 안철수, 하태경 그리고 최재형, 김웅, 허은하 의원. 허은하 의원.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은 이준석으로부터 당직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준석의 성상납과 그에 따른 증거인멸 때문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윤핵관들과의 갈등관계를 미쳐가지고 이준석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준석이 없으면 선거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계속 거기서 분탕질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 특히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 말고 그럼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버려두고 도저히 여기는 수선해가지고 재활용이 불가한 정당 같다. 도대체 이 정당은 정체성을 모르겠다. 이 정당이 야당인지 이당인지, 이 정당이 보수당인지, 진보당인지, 좌판인지, 우판인지 모르겠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한 목소리를 낼 수도 모르고 지금 이재명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저렇게 정가에다가 지금 10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집결해가지고 압도적인 차로 당대표를 뽑아주는데 저 기원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저기는 한 목소리를 가는데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는 위기 상황에서도 각자 자기 팔을 흔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잡탕 정당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총을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체제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러자 지금 일부 중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선 의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도 왜 당에 남아서 계속해서 해당 행위를 할 것인지 그걸 묻고 있다. 대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준석이 당에 남아서 이것도 불가능하다. 이준석이 당에 들어오면 이제 상당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정당은 그냥 버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준석이 돌아오기 힘든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준석은 다운모집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준석이 왜 국민의힘을 파괴하려고 하나 흔들고 있나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체성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그럼 차라리 거리로 가라.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 조경태, 윤상연, 김태호, 안철수, 하태경, 그리고 최재형, 김웅, 허은하 뭐 이런 의원들도 거기 동조하면 같이 가라는 겁니다. 댓글에 보면 같이 가라. 당을 만들든지 아마 그들은 야당이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들은 지금 당이 비상상황에 이르게 된 출발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으로 초래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전 대표는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계곡이라든지 계곡이 양두구역, 신분부 등의 발언으로 당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쏴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였던 국민의힘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본인이 당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재선 의원들이 이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함과 마찬가지로 노용호 의원과 이주환 의원 등 초선 의원들도 이날 의청 직후에 모임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의청에서 결의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추진하는 데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용호 의원은 초선 의원 일동을 대표해서 일부 다선 의원들이 밖에 나와서 개별적인 의견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의총장에서 결의했던 내용들이 진의가 많이 훼손됐다는 취지의 초선 의원들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총에 있을 때는 거기서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또 거기서 격렬한 토론을 하지 않고 갑자기 밖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선 의원이든 다른 소속 의원이든 의총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한 사항에는 함께 마음을 모아 추진해야지 개별적인 의견을 자꾸 얘기하면 그 뜻이나 의도가 와전되거나 곡해돼서 전달된다. 따라서 당의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그런 행동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지금 증리가 되는 게 지금 비대비 쪽으로 가기로 하고 당은 규약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여 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을 보이는데 이들이 막 흔들고 있다 하는 것은 뭔가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안갚음인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아니면 그동안 몰래 이준석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준석 뒤에서 그동안 분탕질을 할 때 코치를 했던 사람들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의총을 하고 난 뒤에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이런 성명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을 하기 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비대비가 출범하면 사퇴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그림으로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정리를 할 때 때때로 정리를 해야지 끝까지 묽어지고 늘어지고 하는 거 보면 꼭 이준석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